2020년 9월 18일 스타더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어?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어? 뭐야? 누구 있습니까? 어? 잠깐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잠깐만 실례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잠시만요 자 그만이요 그만이요 거울 쪽에 보입니다 당신? 당신 거울 쪽에서 보여요 지금? 이제 그만 하시고요 와 세다 세다 장소 매우 잘 골랐습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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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와 나와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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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뒤에 숨었구나 거기 뒤에 숨었어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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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죠? 여기구나? 여기구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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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진짜 깨끗해 진짜 깨끗해 여기 이상하다 잠시만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말해주세요 말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못봤나? 빛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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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 나가 이리 와 이리 와 당신이 이제 못 나가 나도 못 나가겠지? 그럼 당신도 못 나가 당신도 못 나가 내가 못 나가면 당신도 못 나가 기분 더럽구만.. 기분이 매우 더러워 여기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뭐야..? 깜짝이야.. 하아.. 하아.. 으악..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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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마이콜 미치겠다 이거.. 어..? 나..뭐야..? 장난.. 어..? 뭐야..? 그만 쳐 장난.. 경찰에 신고하는 수가 있.. 방금 손 본 사람.. 손 본 사람.. 이거 사람이라니까 진짜.. 이거 미쳤어.. 이거 빙우남.. 미쳤어.. 거짓말..